안녕하세요. 고무인간 신난나예요.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셔서 오랜만에 미니어처 지갑을 만들어봤는데요. 샤넬 로그가 박힌 반지갑이에요. 더 작은 크기로도 만들어봤어요. 작은 크기로 만들 때는 제작과정 중에서 옆면 부분을 제외하고 만들면 돼요. 인형요리 소품으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만들기 시작해봐요. 마침내 조립을 만들어봤습니다. 더 큰 크기로 잘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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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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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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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